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일요일에 배집과 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시작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사이트들 상반기 세일정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양한 세일정보 찾아봤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바로 살려봅니다. 어저께 글로만 세일정보 전달드렸는데 컬티즘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35% 세일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해서 역대급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금액이 유럽세금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어서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자동으로 유럽세금 공제되고 그 금액에서 35% 보여드리고 있는 메존키친의 셔츠 같은 경우 60유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60유로 계산해보시면 85,000원에 가져갈 수 있어서 사이즈만 맞으시면 초대박 상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존키친의 맨투맨 같은 경우는 7만원대 여러 색상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327 화이트 색상인데 이 제품 가격 좋습니다. 5만4천원에 구입가능하고 황금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습니다. 260mm부터 285mm까지 남아있고 프라이탁 제품들도 전부 다 추가적인 35%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오랄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위드 자켓이라던지 오슬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청자켓 같은 경우도 현재 2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원래 금액이 6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인데 초대박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고 나나미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고어텍스 구두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초대박 가격에 여러가지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15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조정되면서 마찬가지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환율도 때마침 떨어져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현재 1달러 127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더블폭스 헤드 맨투맨 12만 7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반팔 같은 경우도 13만원 현재 만나 볼 수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백로고 파란색상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가격 떨어지면서 11만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피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터널 반팔 티셔츠 19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웰던 긴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현재 13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70% 셀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60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55불 계산해보시면 현재 7만원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가격 좋습니다. 현재 161불 관부가스 피해서 2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후디 같은 경우도 22만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맨투맨 관부가스 지불하셔야지 되겠지만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7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웻 팬츠 같은 경우도 188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동일한 제품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 영상 확인해보시면 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톤아일랜드 가디건이라든지 스톤아일랜드 다양한 제품도 새 판매되고 있고 준지도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버사이즈 반팔 티어츠 107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13만원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반팔 티어츠와 가격 비슷합니다. 계산해보시면 마찬가지 13만원대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준지도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센셜 제품들 이전에 품절됐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채워져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은 아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어츠 인기 제품 40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여러 색상의 반팔 티어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에센셜 신상 제품도 입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도마샵 사이트에 보테가 베네타 여러가지 제품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됩니다.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미니 카세트 백 80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옆쪽에 나와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계산해보시면 10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세 지불하셔야 되겠지만 저렴한 금액이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지갑이라던지 보테가 베네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카세트백이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버벌이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셔츠 135불 현재 17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버벌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HBX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프라이벳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프라이벳셀이라고는 하지만 가입만 하시면 모든 분들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버벌이 카드지갑 13만 8천원으로 가격 좋고 버벌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우치 같은 경우도 16만 8천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어그텔파 콜라보한 제품 구하기 조금 힘든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반지갑이라던지 보테가 베네타 이런 제품들 세일 전부 다 적용 가능합니다.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가격 좋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더블 폭스웨드 반팔 티어츠 9만원대 이런 색상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제품 8만원 판매됩니다. 여러 인기 반팔 티어츠 맞나 볼 수 있고 캐나다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크로프톤 60만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천천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잘 뒤져보시면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만 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린 사이트 줄리안패션 이탈리아 미체명품편집샵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도 볼거리 많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준지 후디 같은 경우 221불 판매되고 있는데 계산해보시면 176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176 계산해보시면 22만원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후디 같은 경우도 510불에서 추가적인 20% MSGN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74불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앞에 세우는 제품이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텔에서 사이트 300유로 이상 구입시 20% 세일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에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205불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 장바구니에 담아서 300유로 넘기시면 전부 다 추가적인 세일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CP컴퍼니 블루종 자켓 같은 경우 여러가지 색상제품 만나 볼 수 있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추가 세일 받으시면 164유로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2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메종마르셀라 보여드리고 있는 독일군 페인티드 제품 26만원 정도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눕시 패딩 같은 경우도 29만원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요번 시즌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겁니다. 정가 자체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역시 진 기회 아니면 요정도 구매 구입 힘듭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에 다양한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클럽모나코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40%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요정도 금액이 최선입니다. 현재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종류들 미리 구입해두시면 좋습니다. 현재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40%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167불 21만원 구입가능하고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50만원 이상 주셀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는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150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리넨셔츠 마찬가지 5만원대 구입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추가적인 40% 초특가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이 사이트 엔드클로딩 이미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10% 세일 가능합니다. 19,000원 배송비 내시면 한국에서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퓨오브가 맨투맨 말도 안되는 금액 27만원 구입가능합니다. 후드 종류들도 40만원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퓨오브가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인기 제품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꼼데가루손 컨버스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꼼데가루손 컨버스 아직도 사이즈 다행하게 남아있고 13만원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퓨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이라던지 후드 종류 6만원대 저렴한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아직도 다행해서 2만개가 넘는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저가 제품부터 명품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시몬스 미국의 명품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175불 이상 구입하시면 25불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코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카오네온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고어텍스 스니커즈 120불 판매되고 있는데 175불 넘겨서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25불도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고 라코스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폴러 셔츠라던지 랄프로렌 폴러 제품들도 여러 인기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여러가지 제품 여성제품 마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샵밥 사이트 미국의 명품 편집샵 최대 70% 세일 판매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합니다.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보트 슈즈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황금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르니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토트백이라던지 메종마르즸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독일군 제품 큰 사이즈만 남아있긴 하지만 가격 좋습니다. 2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셀드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니만마커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 여러 명품 제품들 초특가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대학 예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몬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나일론 자켓 환절기 때 가지고 다니면 딱 좋은 요런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550불 판매되고 있어서 50% 이상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7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원래 금액이 15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 같은 경우도 50% 이상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200만원 훌쩍 넘는 제품인데 10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 맥케이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라던지 역시즌 세일로 다양한 인기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 다양한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인큐라는 호주의 명품 편집샵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추가 세일이 가능한 제품들은 요렇게 추가 세일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 지각같은 경우 260불에서 추가적인 20% 208불 정도 구입이 가능한데 계산해보시면 18만원 미화로 150불도 넘지 않아서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요런식으로 접히는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에어조단 투제품 같은 경우도 아직도 황금 사이즈 남아있는데 요 제품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104불 판매되고 있어서 현재 9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니콜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70불에서 추가적인 20% 현재 56불 구입 가능해서 4만8천원 만나 볼 수 있고 아월에거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현재 352불 판매되고 있어서 3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앞쪽에 로고 들어가져 있는 맨투맨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현재 추가적인 20%세 가능해서 268불 23만원 정도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스톤아일랜드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Q10 사이트 중국의 전자제품이라던지 해외에서 판매되는 여러가지 제품 구매대행 사이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제품들 관부가세 포함해 무료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인스타 360 보여드리고 있는 요 액션캠 앞쪽에 카메라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요즘에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세일도 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요런 제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미니 건조기 5만 3천원 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무료배송 가능하니까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샤오미에서 만든 보여드리고 있는 제습기 같은 경우도 19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차이슨 보여드리고 있는 헤어드라이기 다이슨 제품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고 가격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찾으시는데 2만 2천원 구입가능하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인기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추가 비용 따로 없고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비용 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정보 여기까지만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다시는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